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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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로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요? 많이 안 다녀봤어요? 네. 마스크는 벗을 것이요. 우리 이시자손 정보로 가면 한마디 할거야. 본인은 직성이 높아서 나하고 똑같이 이런 일을 가셔야 합니다. 집안에도 우리네 같은 분이 있을 테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양반이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마음을 잡고 살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대장을 해먹어야 되고 내가 동생들도 끌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이시자손이야. 우리 이시자손 작년까지만 해도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지금 또한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지금 뭐 다른 거 뭐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네. 언제 시작하려고 그래? 자금이 좀 모이면 바로 시작하려고 우리 이시자손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합시다. 그거 시작은 하되 길게는 못 가 어? 본인이 생각한 금액만큼 벌 수는 없어 올 한 해만 해 올 한 해만 올해 못 할 것 같은데? 올해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야. 시작은 하되 올 한 해만 하라고 하루라든 이틀라든 올해가 넘어가면 본인 분명히 그거 일 빠그라지면서 본인한테 큰 해가 됩니다. 아셨지? 이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 어? 마음은 열어서 어? 진짜 무슨 여자들보다도 더 여린 게 우리 이시자손이야 어? 근데 겉으로는 정말 내가 세고 내가 모든 걸 다 엎고 가야 되는 게 또 이시자손이야. 그러다 보니 겉과 속이 막 충돌을 하는 사람이야.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응? 그러다 보니 나는 맨날 인상만 써야 되고 나는 맨날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싶고. 응? 그러다 보면 전혀 우리 이시자는 술 많이 먹어? 술 좋아해요. 많이 먹냐고 물어봤어. 좋아하니까 많이 먹게. 그렇지 그렇지. 좋아하니까 많이 먹겠지. 그래. 술 좀 조금 먹어. 응? 내가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갖다가 술에 의지를 하려고 하지마. 응? 친구들 만나서 그냥 기분 좋게 한두 잔 하는 건 좋아. 근데 우리 이시자손 같은 경우에 술 먹으면 그게 폭발해버리면 이 속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여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내가 내세우고 보여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을 못해. 아셨어? 그래다가 큰 사고 나. 아셨지? 응? 그리고 우리 이시자손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응? 내가 들어줄게. 내가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와. 아셨어? 응? 그래. 지금까지 이시자손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도움도 많이 받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모든 이야기를 하고 했다 치지만 사실상 이시자손은 속마음을 털어놓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어디 가서 지금 당장 죽겠어갖고 뭔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좀 해보이고 싶으면 그 사람이 더 죽는 소리를 해. 그거 들어주고 그거 해결해주기 바빴어. 안 그래? 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나한테는 억눌린 감정이 너무 많단 말이야. 어디 가서 진짜 말도 못하고. 어?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 주변에 날 봐줄 만한 사람이 없어? 아니요. 제가 좀 벽에 있어서. 아니야. 없어. 제가 좀 새로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도 그거지만 본인 주변에 본인을 봐주고 본인을 보듬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 다 본인 뜯어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어. 아셨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시자손아 뭐가 좀 불편하고 뭐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어디에 좀 의지하고 싶고 하면 언제든지 와. 어? 내가 소주를 한 잔 사주더라도 내가 사줄 테니까. 아셨어? 어? 네. 그리고 올해 들어온 그 운자체를 잘 좀 받아보고 어? 올해 온도 괜찮으니까 그거 잘 좀 받아 먹어. 그게 올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게 보일 거야. 아셨지? 그리고 이 동생 같은 경우에 동생 잘하면 잘하면 올 응? 올달이지. 추석 명절 밑에 고때쯤에서 팅그러져 나올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좀 급해서 동생 일은 누가 보고 있어? 저희 아빠 사촌 형이 필리핀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응. 응. 뭐 그것도 힘든 거니까. 응. 그래서 부모님도 오늘 날 필리핀 갔거든요. 오늘 재판이라. 응. 오늘 재판이야? 보석 재판. 보석? 오늘? 네. 근데 변호사가 그래도 좀 힘을 쓰고 있어가지고 오늘 보석 재판도 아예 안 됐었어요. 보석 재판이라는 게 있나? 필리핀은 있어요. 아 그래요? 보석으로 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뭐 돼도 문제고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지금 마덕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근데 잘하면 명절 밑에 팅그러져 나올 수 있다 소리도 있으니까 조금만 좀 지켜봐봐. 동생 자체가 원체 똘똘하고 원체 똘방지인데 왜 거기에 엮였는지 모르겠네. 좀 때받고 하자. 근데 저도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항상 뭐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잘 되다가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세차장을 한번 손세차를 해보려고 하는데 석역상도 잘 봤고 저 아까 그 친구를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해봐 해봐 그 대신에 좀 힘들더라도 시작해 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뭘 한다 하더라도 좀 끌어 땡겨서 시작하고 그렇게 해. 아셨어? 하고 뭔가를 하려면 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해. 아셨지? 하고 동생 같은 경우에 이 집안에 직성줄이 이렇게 높아서 그래. 세서 그래. 그러다 보니 내가 굴곡이 너무 심해. 좀 깎아낼 건 좀 깎아내야 돼. 어?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본인 같은 경우에 여기 앉아서 점을 봐도 무방한 사람이야. 지금 당장. 듣기 싫겠지만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런 줄 몰랐으니까. 네. 그때는 9층이 아니었어요. 5층에 있을 때?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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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서 어? 와서 소주 한잔 먹고 싶고 뭐 하면 본인이 뭐 술 먹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 와서 소주 한잔 사달라고 얘기하고 아셨어? 어? 내가 그 세월을 지나와 봐서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어? 아셨지?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야. 네. 저 친구랑 잘 맞아요? 제가? 맞춰나가면 되지. 네. 제가 맨날 잔소리하는 입장이라. 친구 같아요. 아이. 본인은 누구한테든 다 잔소리야. 본인이 잔소리 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안 그래? 그렇죠. 그래. 그래. 그리고 잔소리도 잔소리고 내 사업도 문제지만 지금 동생 먼저 어떻게 잘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갓대기는 타지도 아니고 타국에서. 동생 낳으면 동생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데리고 해. 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결혼 못 할 거 같은데. 왜 못 할 거 같아? 성격이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옛날에는 좀 지랄 맞을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성격을 고치니까 이제 또 제 관리도 안 되고. 그렇지. 옛날에는 자주 사귀긴 했는데 그때는 인성이 안 좋았어가지고. 아니. 그거를 아니니까 다행이야. 아니니까 고칠 수 있는 거야. 아셨어? 아예 개차반으로 살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내가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못 살았구나. 라고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괜찮아. 고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셨지?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저랑 동갑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도 부담이에요. 네. 여자애. 계속 계속 저보고 부담 얘기를 했었어요. 신이 있다고.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장난으로 늘려 그러?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지. 네. 이 길이 이 길이 쉬운 길도 아니고 정말 험난한 길이거든. 이시자손이 사회생활 더 해보고 어? 지금 당장 이 길을 가는 건 아니야. 어? 사회생활 더 해보고 더 느껴보고 아뜨고 싶으면 그때 와도 돼. 아셨어? 어? 네. 이시자손 같은 경우에 솔직히 얘기할까 내가?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아까워. 사실. 뭐가요? 본인이 아깝다고. 이시자손 같은 경우에 내가 아깝다 소리가 뭐냐면 끌어 땡기고 싶어. 사실. 끌어 땡겨서 부담 만들고 싶어. 근데 이 길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참 험난하고 힘든 길이거든. 그리고 이시자손 같은 경우에 이 길 빠져들면 누구보다도 깊이 빠져들 거야. 누구보다도 힘차게 갈 거고. 한데 또 꺾이는 게 싫어서 그런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싶지가 않아서 응?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해보고 싶은 거 더 해보고 아셨어? 응? 그러니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내 가슴에 좀 한을 좀 털어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셔. 아셨지? 응? 네. 궁금한 거. 뭐 저 일단 뭐 부모님도 궁금하기도 하고 부모님이야. 지금 뭐 동생이 이런데 쏙쏙 문드러지지 뭐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직성출력이 세기 때문에 내려오는 집안이야. 응? 그러면 부모님 또한 지금 평범하게 살지를 못한단 말이야. 돈은 벌어도 굴곡이 심해서 까먹은 돈이 더 많을 거야. 그러면 제대로 사시겠냐고. 누구 하나 짐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집안이야. 내가 어떠한 일이 있거나 뭐가 하면 오라고 하는 게 응? 와서 좀 본인이 좀 빌고 살아. 응? 아셨어? 네. 또? 제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제 금전운이죠 뭐 아까 얘기했지. 빌고 살으라고. 빌고 살면 금전문 터질 거야. 그거 말고 그거 안 했을 때 그거 안 했을 때? 지금하고 똑같아. 벌면 버는 족족 나가요. 바쁠 거야. 내가 빌고 살으라는 게 응? 꼭 구슬하고 살으라는 게 아니고 응? 여기 와서 아휴 다녀가는 길에 좀 복 좀 주세요. 좀 저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내 마음부터 좀 다스리고 살으라는 얘기야. 응? 아셨어? 그러면 금병문도 좀 닫혀서 좀 들어올 거야. 아셨지?